어이! 새송카페! 야, 합의금 되느라 어머니 고생 좀 하셨겠다. 어? 야, 잠깐만. 야. 합의금이 500이면은 생선을 대체 몇 마리를 팔아야 되는 거냐? 대박, 너 500이나 받았냐? 응. 야, 그럼 한턱 쏴야지, 새끼야. 뭔 소리야. 에헤, 저거 무시하는 거 봐, 저거, 저거, 어? 야, 나도 한 대 쳐봐라, 어? 돈이나 좀 벌게. 야, 야, 야. 야. 쟤는 아빠도 없고, 엄마는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고, 그러니까 가정 교육을 못 받아서... 야, 황정우! 깜짝이야, 이 새끼. 어휴, 때리시게? 때리시게? 막 차와서, 이 새끼야. 내 버려줄게. 아이고, 귀 한 번 때려보시게? 귀 한 번 때려보시게? 때려보시게? 야! 야, 이 새끼야! 야, 너 이 새끼 진짜 아파. 잡아! 너 이 새끼 딱 기다려, 이 새끼!